전지희 선수의 서비스 대다니진 리시브 벗어나면 2대 2 전지희 전지희 선수 전지희 자 여기서 가로막히는 서효원 서효원 선수가 일단 서브권에서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넣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시브를 받는 과정 두 점차 전지희의 서비스 서효원은 물러났습니다 다다낸 공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지희의 탈락 달라붙어서 상대를 공략합니다 서효원의 서비스 서효웅도 공격에 나서봤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서비스 자 서효원 선수 이런 끝 전지희 그대로 갑니다 스콘은 10대상 게임 포인트 전지희 전지희 선수의 공격은 길었습니다 서효원의 서비스 깎아 봅니다 오 좋아요 코스 변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전지희 선수는 호시 예 연속 득점 전지희입니다 두 점을 잃어버렸던 서효원 선수였고요 전지희 네트 맞고 나가면서 서효원의 득점 서효원의 득점 서효원 반격 서효원의 서비스 서효원의 서비스 전지희 받지 못하면서 서효원이 한 점을 앞서 다시 서효원입니다 서효원 앞쪽으로 달려왔지만 받지 못하면서 서효원의 서비스 전지희입니다 전지희 밀어붙입니다 좋습니다 네 전지희입니다 서효원도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서효원도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서효원도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전지희의 공격 넷체에 걸렸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이 효과를 보고 있는 서효원입니다 서효원 받지 못합니다 전지희 선수가 곧바로 동점을 만들고 잘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전지희 서비스 서비스 포인트 전지희 전지희 서비스 랠리가 길어집니다 오 좋아요 서효원의 공격이 벗어난다 서효원의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정지희의 득점 2점 차 서효원 득점 네 정확하게 1점 차 뒤져 있는 서효원의 서비스 전지희 거롱 오 좋아요 서요원이 앞서 있구요 전지의 서브입니다 백핸드 공격 받지 못하는 서요원 서요원입니다 친구 공격을 노려봤던 서요원이지만 서요원의 공격 성공 어 잘해 동점에서 전지의 선수가 차이를 만들었다 어 이걸 받아내는 서요원입니다 서요원 선수의 서비스 서요원 이번 공격은 기회를 잡은 전지희 선수입니다 매치 포인트 전지희 마지막 포인트까지 확실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